자, 그 다음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3번 볼게요. 자, 요거는 외우는 문제죠. 매연 잘생기는 순서로 옳은 거, 검댕, 그을음, 매연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잘생기는 순서. 매연은 언제 잘생길까요? 저질연료일 때 훨씬 잘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연, 검댕, 순서 제가 이거 외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외우면은 이거 그냥 풀어요. 그래서 타르, 그 다음에 중류, 경류, LPG 그래서 1번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어떤 게 저질이냐. 저질이 먼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석유를 이제 분별중류한다고 그러죠.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석유를 분별중류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LPG예요. LPG가 제일 깨끗한 연료. 그 다음이 누구? 나프타라고 그러는데 이제 휘발유 나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휘발유를 여러분 나프타 같은 말이거든요. 나프타를 우리 조금 정지하면 휘발유돼요. 그 다음에 등류, 경류, 중류 나오고 마지막에 남은 찌꺼기, 아스팔트 그거가 타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매연이 훨씬 많고 탄소수 많고 훨씬 저질연료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외울 때 보면 LPG, 그 다음에 휘든경중 아니면 나든경중 외워도 상관없고 그 순서대로 가면 갈수록 탄소수 높고 끓는점 높고 더 저질연료. 그래서 매연도 더 많이 나온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 또 우리 쓸 때가 좀 있으니까 좀 숙지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순서로 봤더니 어디로 가면 갈수록 타르로 가면 갈수록 저질연료. 그러니까 매연이 훨씬 더 많아서 정답이 1번이 돼요. 24번 볼게요. 낙스 발생 억제 방법 이거 항상 나오는 문제. 그죠? 그냥 거의 기본 점수 수준이니까 꼭 맞추셔야 됩니다. 거리 먼 거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연료 대체. 그래서 1번 정답. 25번 액체 연료 연소 장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건타입 번호는 유압식과 공기분식 혼합한 것으로 유압이 30 틀렸죠. 7kgm²예요.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저학기류 분무식 번호 분무각도 30에서 60. 그 다음 공기량. 필요 공기량이 얼마? 연소 공기량이 30에서 50 정도? 이거 맞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뭐가 틀렸나요? 일단 고압이면 유량 조절비가 1대 3이 아니죠. 1대 10이에요. 그래서 부하 변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변동이 부하가 1, 2 들어오든 10, 2 들어오든 다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부하 변동 적응이 쉽죠. 그리고 분무각도도 지금 70이면 잘못됐죠. 그죠? 분무각도 얼마? 분무각도 20에서 30.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회전식 번호는 유학식 번호에 비해 연료위에 입경이 작으며 직결식은 분무 커버 회전수가 전동기 회전수보다 빠른 방식이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까지는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 일단 확실하게 우리 알 수 있는 거는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1번이 틀렸는데 1번, 2번이 맞는데 이것만 보셔도 대부분 여러분 답에서는 이제 객관식 4지선다에서는 여러분이 답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아셔야 되죠. 고압, 저압, 회전식, 유압 분무식. 그죠? 분무압, 유량조절비 부터 시작해서 분무각도까지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잘 나오는 게 요거죠. 그죠? 요거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에 맞춰서 봤더니 몇 번이 틀렸어요? 몇 번이 맞아요? 2번이 맞고 나머지는 틀렸어요. 자, 그 다음 26번 볼게요. 자, LPG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황분 적고 유독성분 거의 없다. 우리 LPG든 LNG든 둘 다 기체 연료이기 때문에 기체 연료는 연소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매연 적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발열량 좋고, 그 다음에 연소 식고, 공기 사용 적고, 굉장히 좋은 연료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황성분도 섭탄이라든가 이런 고체 연료, 액체 연료보다는 적죠. 그래서 황성분 적고 유독성분 거의 없다? 맞네요. 2번 볼게요. 천연가스가 LNG죠. LPG는 석유, 석유액화가스입니다. 석유, 그러니까 석유를 석유에서 나오는 석유가스를 액화시켜서 만든 게 LPG. 그 다음에 LNG는 천연가스. 그러니까 바닥에 이제 가스가 이제 땅 속에 매장되어 있는 그 고대로 뽑아내는 게 LNG. 그러니까 둘은 다른 거예요. 자, 천연가스에서 회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석유정제부산물로 얻어진다. 네, 석유를 우리 아까 제가 앞에 이제 어디서부터 LPG 뽑아내고 석유에서 그 다음에 나등경중 순으로 뽑아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얻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비중이 공기보다 가벼워? 이게 틀렸네요.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LNG가 공기보다 가벼워요. 자, 그래서 LPG는요. 누출이 되면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땅에 가라앉아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땅? 땅에 있죠. 그래서 LPG 누출되면은 높은 데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땅이 이렇게 깔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출되면은 땅에 있다 보니까 폭발이나 인하가 안서 큽니다. 근데 LNG는 공기보다 가겼기 때문에 누출되면은 이렇게 하늘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LNG는 조금 어때요? 땅에 붙어있는 사람한테는 좀 어때요? 용량을 덜 미치겠죠. 그래서 LNG가 유출되면은 기어서 나가야 되고요. LPG가 누출되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 가볍단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LPG, LNG 여러분. 이거 정리한 거 한번 볼게요. LNG 주성분도 중요하죠. LNG는 메탄이 주성분. LPG는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이에요. 그리고 공기보다 가벼운 거, 공기보다 무거운 거.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둘 중에 누가 더 좋냐 그러면은 LNG가 훨씬 매연도 적고, 왜냐하면 탄소 개수가 적기 때문에 매연도 적고 청정연료고요. 그 다음에 발열량도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열량도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연소성이 좀 더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